마지막으로 좀 신나는 소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메가밀리언 로터리 당첨 티켓이 지난 화요일 밤에 뉴욕시 맨하튼 48가에 위치한 프론토 피자 가게에서 팔렸습니다. 당첨금이 무려 4억 3천 2백만 달러. 뉴욕시 맨하탄에서 역사상 당첨된 금액 중에 가장 크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거기다가 이게 이번 메가밀리언 복권이 전국에서 1등 당첨자가 여기 한 곳에서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모든 당첨을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만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메가밀리언 측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현금 일시불로 받게 되면 3억 1천 5백만 달러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 세금을 공제하면 그 당첨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순수액은 1억 9천 2백만 달러. 그래도 어마어마하죠. 엄청납니다. 그리고 피자 가게도 당연히 만 달러 커미션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화제가 돼가지고요. 그 피자 가게 안에 보니까 그 로터리 복권을 복권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계에서 이렇게 빼게 사게끔 돼 있는데 그 취재관 기자가 기계 앞에서 막 셀피 찍고 여기 이게 지금 1등 당첨된 기계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 뭐 피자 가게 주인 인터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당첨된 금액 중에 크다고 하니까 뉴욕시에서 화제죠. 사실 그 뭐 복권 관련해서 이렇게 당첨자가 나오면 뉴저지나 이런 곳 그 다음에 뉴욕 퀸즈나 뭐 이런 곳에서는 가끔 당첨자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맨하테나에서 나왔던 소식은 근래 들어서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